그리고 마을엔 아주 수상하게 생긴 몬스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아니 이거 누구십니까? 아니 신비아파트의 구하리 씨 아니에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한국형 공포 신비아파트 무섭다고는 하지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공포심이 안 들어요. 진짜 더 무섭고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공포 이야기는 없을까요? 좀비나 서양 귀신들도 좋고요. 해외에는 여러 가지 공포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리스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의 의뢰 해결해 드릴게요. 외국 공포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호킨스라는 아주 수상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어느 날 한 손안이 사라졌죠. 마이크, 윌, 루카스, 더스팅은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똑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의 윌이 갑자기 사라진 곳이었죠. 그 마을의 경찰 호퍼는 소년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어디에도 없었죠. 윌은 어디로 사라진 곳일까요? 그리고 호킨스 마을에는 숨겨진 연구소가 하나 있었어요. 초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실험하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일레븐이라고 불리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악의 세상으로 들어가 악마를 만지고 어둠의 물로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실험실에서 탈출했죠. 그 어둠의 문이 열리면서 뒤집혀진 세상이 생겨버렸어요. 그 어둠의 문에 윌이 갇혀버렸어요. 똑같은 장소지만 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곳이었죠. 그리고 마을엔 아주 수상하게 생긴 몬스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친구를 기다리던 한 여학생이 수영장에서 이 어둠의 문에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첫 희생자가 되며 결국 찾지 못했죠. 여학생의 친구는 매우 속상해 했어요. 윌의 엄마는 악마의 세상 속에 살아남아 신호를 보대던 윌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도망쳐요 엄마! 바로 데모 고르곤이었어요. 이 데모 고르곤이라고 불리는 괴물은 어둠의 문을 뚫고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필사적으로 데모 고르곤을 막았죠. 어둠의 문을 연 일레븐은 연구소 사람들에게 쫓기고 초능력으로 그들을 따돌리고 뒤집혀진 세상에 갇혀있던 윌을 일레븐과 그의 친구들이 간신히 구해냈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일레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호퍼 경찰관 집에 숨어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악마의 어둠은 마을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윌은 끊임없이 악마의 세상을 보고 조종당했어요. 그리고 마을에 돌아다니던 악마의 새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그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 호퍼는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갔고 데모 고르곤 중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을 구할 수는 있었을까요? 어때요 구하리 씨? 외국 몬스터 이야기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들기보다는 한국형 몬스터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지킬게요. 저는 데모 고르곤을 상대할 자신이 없어요. 외국 몬스터들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럼 악기 잡으러 갈게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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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